역사를 찾아서 제238편 왕건 그 후 왕자의 난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오! 하하하하 오냐 배하 어찌된 웃음이셉니까? 무엇이 말이오? 오늘은 일진이 험하여 내내 언짢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저렇게 우리 무가 관역을 적중시키고 있는 걸 보고도 어찌 마음이 통쾌해지지 않을 수 있겠소? 하하하하 왕건은 장남 무가 화를 쏘아 연달아 관역에 맞추는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의 나이는 겨우 일곱 살이었다. 무는 왕건이 궁에 휘하여 나주를 정보라고 그곳에 주둔할 때 오씨를 만나 혼인하여 얻은 아들로 훗날 해종 임금이 된다. 예, 무야 예, 아바마마 화살이 관역에 맞는 순간 눈을 감는 연유는 무엇인고? 활 쏘기는 정과 동이 합쳐진 까닭입니다. 정과 동이 합쳐졌다? 그러하옵니다. 팽팽하게 활의 줄을 당기면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관역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면 화살을 놓아 그 정적을 깨웁니다. 바람을 뚫고 관역 한가운데에 화살이 꽂히면 바로 그 순간이 정과 동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옵니다.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옵니다. 뭐라고? 하하하하 옳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어. 사실 무는 왕건이 원치 않았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무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도량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에도 무는 왕건을 따라다니며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많은 공언을 했다. 당연히 왕건으로서는 일찌감치 무를 후계자로 점찍어두고 정윤, 즉 태자에 책봉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가 비록 장남이긴 하나, 유수한 가문 출신의 왕비들이 낳은 왕자들이 즐비하지 않은가. 당연히 무를 정윤에 책봉한다 하면 주변의 막강한 반론들은 무슨 수로서 막는단 말인가. 왕건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었다. 무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지체도 변변치 못한 장화 왕후가 아닌가. 그런 그녀의 소생을 적자로 지목하는 건 일종의 모험인 셈인데. 왕건의 두 번째 왕비 오시를 찾은 이는 대광 박수리. 박수리는 열여덟살에 궁예의 부하 장수가 되어 전공을 세우다가 왕건에 휘하로 들어온 명망있는 무장. 그는 왕건과 오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걸 좀 보세요. 이건 대왕 폐하께서 입으시는 자황포가 아니옵니까? 누가 아니랍니까? 헌데 이게 왜... 폐하께서 제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대왕 폐하께서 보내셨사옵니까? 그렇다니까요. 마마 신 대광 박수리 엎드려 감축 드리옵니다. 아니 감축이라니요. 왕건이 오시에게 보냈고 오시는 다시 박수리에게 보여준 왕건의 자황포.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왕건이 호족들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혼인 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29명이나 되는 왕비를 맞아들였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왕건의 그런 혼인 정책에 의한 왕비를 많이 뒀다는 것이 자신이 등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중앙집권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일정 기간 안전장치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태자책봉에 있어서 그 첩부인 오시 부인이 무라는 아들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를 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왕건으로부터 황자포라는 옷을 받는 과정을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마치 무슨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결국 29명에 되는 부인을 뒀다는 면에서 소생도 많았고 그래서 이 태자책봉, 후계자를 두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드라마에서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자들의 배후에는 진짜 초초맹장이고 아주 길어선 같은 인물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왕자들이 다 태조의 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봐도 지나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태자 무가 영윤이 되고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태조가 원체 장화왕 오시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벽엔머리 송사를 못 당하죠. 나란히 벽에 누고 귀에다 소근소근 얘기하는 건 못 당해서 결국은 7살 되던 해에 태자무를 영윤으로 정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죠. 그런데 자황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붉은 빛깔이 나는 포인데 임금이 입는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는 주황색 비슷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 차례 장화왕 오시가 태조에게 간청을 했죠. 태자무를 좀 영윤으로 정해 주십사. 영윤이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세자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태조가 꺼렸다고 되어 있죠. 왜 꺼렸느냐 하면 고려사 전류에 자세히 나오는데 장화왕 후 오시가 측미해서 그거를 꺼렸다. 그런데 측미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미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것은 호족연합정권서를 주창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는 그대로 한자를 뜻을 푼다면 측, 측근이 미약하다.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왕자들은 아주 당당한 외할아버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후백제와 나주 세력 간의 투쟁 속에서 결혼의 침입을 받아서 다령군 오시를 비롯해가지고 장화왕 오시의 친정이 아주 숙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외톨로 되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수많은 개국공신이나 또는 통일공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없으니까 태자무가 외롭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걱정을 했는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임명을 하자. 이래서 지금 수수께끼 같은 자황포를 오래된 상자 속에 넣어서 장화왕 오시에게 내렸고 그것을 다시 박수리한테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시가 임신한 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측려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난 시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황포를 박수리에게 오시 부인이 보이니까 박수리가 감축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자황포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 마치 태자책봉을 약속한 그런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조가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공개적으로 태자무에게 영륜 자리를 물려주기가 어려우니까 든든한 후견인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공표를 하면 그 후견인이 두려워서도 함부로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할 테니까 그 과정상 이제 자황포를 내린 거죠. 조금 전에 김 선생님이 말씀대로 자황포는 임금님이 입던 옷. 그러니까 태조가 입던 옷을 은밀하게 내렸다는 얘기는 그 입을 사람을 태자무로 정했으니까 그대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수리가 감축합니다. 충성을 다 바쳐서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또 뒷날 그것 때문에 이제 태조가 병이 깊어 운명할 때 네가 당신이 태자무의 후견이 되겠다고 해서 영륜으로 올릴 것을 주창해서 정했으니까 나는 그대는 잘 꼭 약속을 지켜 잘 보필해 주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런 과정상 그 자황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수래라는 인물이 이 오씨 부인으로서는 내 아들의 방패마귀가 돼달라는 그런 뜻도 되겠고 그만큼 또 박수리가 힘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요. 그 당시에 박수리는 아마 무장 가운데서는 마지막 살아남은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무장이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왕권 경쟁에 있어서 박수리가 이제 무장의 병풍 역할을 했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다른 왕자의 난으로 확산되는 계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종이 즉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박수리가 이제 공헌을 했지만 회종이 정말 든든한 뒷배경이 더 있고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다면 왕자의 난 건지 안 가고 회종의 아들한테로 왕위가 계승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또 다른 박수리 같은 대역할 인물이 이제 등장하겠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왕자들의 그 얽힌 얘기가 나오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정사에는 앞에서 다뤘던 이 박수리와 이 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박수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선생님 말씀대로 자황포권으로다가 후계자가 이제 됐고 후계자가 되고 나서는 실제로 회종이 운명할 때까지 아주 강한 뒷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태조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영윤으로 세우는 것도 결정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려사회는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가 해종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과인은 부왕 폐하의 뜻을 받들어 권자에 올랐노라. 돌아가신 부왕의 당부대로 형제들은 과인과 더불어 이 나라 고려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오. 서군이 망극하옵나이다. 서기 943년. 대자무가 직위했으니 고려의 이대 임금 해종이다. 그러나 그는 부왕인 태조 왕건이 만들어놓은 복잡한 인척관계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해종의 등극을 누구보다도 못마땅해 하던 이는 왕교였다. 그는 해종의 부왕인 왕건에게 두 딸인 광조원 부인과 소광조원 부인을 제15, 16비로 바치고 출세한 인물. 왕교는 외손자인 광조원 군을 임금자리에 앉히고 싶어 음모를 꾸몄는데. 대하, 아래없기 황송하오나. 두 왕자이신 요와 소가 반역을 모의한다 하옵니다. 아니, 동생들이 반역을요? 요즘 부쩍 군사들을 모아 키우고 있다 하옵니다. 속히 어명을 내리시어 싹을 잘라야 할 것이옵니다, 배하. 대광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아니요. 요와 소는 과잉관의 이복이지만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반역이라뇨? 이복 형제를 비워가 나서는 혜종을 왕교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왕교의 야심도 그쯤에서 접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으니, 그의 칼끝은 다시 혜종을 향했다. 누구냐? 계속 끄라! 잡아라! 대하! 대국공신 대광 박수리 입시옵니다! 메시어라! 찾아계셨사옵니까, 배하? 요즘 과인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보인일이시옵니까? 음모가 있어요. 배하? 음모라니요? 몇몇 여로를 통하여 듣건대, 요즘 왕교의 언행이 수상하다고 들었어요. 지난해에도 과인의 아우, 요와 소를 모함했다가 무고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인이 너그를 용서했거늘, 그 자의 소행을 생각할수록 괘씸하구려. 배하, 신도 그 수상한 소문은 듣고 있사오나, 있던 소문이 아닐까 여겨지옵니다. 그러시게 안태도요! 예, 배하. 그렇다면 경은! 과인이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런 거나 씌워내고 있다는 게요! 그, 그런 게 아니오라. 정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침전의 엿보는 수상한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여 새벽 닭술이나 들어야 잠이 온다오. 배하, 심려를 거두어주옵소서. 수비를 철통같이 하고 있사옵니다. 어떤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나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니까요! 한편, 개성 송악산에서는 사천공봉, 즉 천문을 통하여 미래를 엿보는 관직에 있던 최지몽은. 이런 변이 있나? 대가마님, 무슨 일이옵니까? 하늘의 별들이 서로 다투어 아름다운 빛을 뿜어낸다만... 그게 어찌 됐다는 말씀이옵니까? 오늘따라 유독 그 경쟁이 심하여 빛을 발하는데 저쪽에서 유성 하나가 북두칠성 동쪽 끝자락을 지나는구나. 새벽길을 떠나야겠다. 새벽길이라 하옵시면... 입궁 준비를 하라. 예, 대가마님. 대하, 신이 어젯밤에 천체의 동태를 읽은 바로는 장차, 나라에 별난이 일어날 징조였사옵니다. 별, 별 아니라고요? 그렇사옵니다, 패하. 신이 꿰뚫은 별점으로는 아랫것이 윗사람을 해할 징조로 보였나이다. 궁탄속을 어미하셔야 하옵니다. 그러하오니, 패하께 없으는 어소를 간간히 바꾸시옵소서. 잠자리를... 잠자리를...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그게 화를 모면하는 방책이 될 것이옵니다, 패하. 같은 어소에만 계시오면 화를 면켜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자 왕규의 계략은 점점 초조해졌다. 음모를 그만두거나 서둘러 거세를 치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사람이 없질 않느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러게 말이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옳카니! 너였구나, 왕규! 누... 누구냐? 나, 박수리다. 내 네 눈일 줄 알았느니라. 네, 이놈! 칼을 버려라! 너야말로 칼을 버려라! 여기는 공이다. 지금 군사들 수백 명이 진을 치고 있느니라! 누가 칼을 버려야 옳겠느냐? 새로 왕을 옹립하여 권세를 누려보지 않겠느니? 하하하하! 이런 반역자가 있나? 선왕이신 태조 임금을 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칼을 받아라! 그때, 해종은 바로 옆방의 침소에서 칼 부딪힌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의 심사는 말이 아니었다. 어찌하여 과인을 노린단 말인가? 궁궐에서 무슨 해결일이 벌어진단 말이고... 그 이튿날 어전 그만, 그만! 그만둘 둡시다! 한낱, 좀도둑에 불과한 일을 가시고... 태하, 좀도둑 정도가 아니옵니다. 역족이옵니다. 역무여 싸옵니다. 어허, 그만두라니까요!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해종의 언행은 사뭇 이상했다. 오히려 왕계를 감싸는 듯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누가 과인의 등에 엎이겠느냐? 태하, 소년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좀 전에 엎였지 않느냐? 어, 넌 그만두고 저쪽에 네가 오너라. 성은이 마극합니다, 태하. 해종은 대래 연애를 베풀거나 잡기에 능한 시정 잡배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아마도 계속된 시의 위협 속에서 정신이 피폐된 탓이었으리라. 태하, 심사천봉공 최지몽, 태하를 급히 아련하여 싸웁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밤에도 침소를 옮기시옵소서. 왜냐? 오늘 밤에도 누군가가 과인을 노린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태하. 이럴 수가! 뭐냐? 이번에도 없질 않느냐? 이불 속에 베개 하나만 있사옵니다. 이런냐? 주변을 뒤져라! 예! 마님! 와라, 와라! 사천봉공 최지몽 어른이 아니신가? 너의 수작이었구나. 그래, 왕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모로! 어느 안전이라고 시치미를 대느냐? 바른대로 말아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목숨을 구걸하진 않겠나이다. 이런냐?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혜종은 승하하고 말았다.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태조를 따라 후백제를 정발하는 데 공이 있었다는 혜종. 그러나 왕이의 있은 지 2년이요. 34살로서 그의 삶은 마감됐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앞에 드라마에서 이 혜종이 병풍 역할을 하는 박수리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왕규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결국 박수리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같은 배를 탔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배를 탔던 인물.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인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천불공, 체지몽, 마치 이런 오늘날의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인물 같은 재미있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인물 전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치가 참 비정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같은 배를 탔던 사람끼리 이렇게 피비리긴 내나는 이런 살륙전이 일어나는데 당시 정치적인 비정함이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부자 간에도 참 비정한 게 정치인인데 형제 간에야 더 말할 나이도 없고 특히 이복 형제 간에야 더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냥 왕자끼리의 다툼 같으면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강력한 후족이나 훈신 숙장들이 뒷배경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더 얽히고 설키고 해서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제 정사인 고려사에는 광주원군에 대한 특별한 정보, 자세한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드라마로 꾸몄던 부분은 반원 드라마, 반원 정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정사에 근접해 있는데요. 광주원군은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고 정쟁에서 패하면 성죽군왕의 패징역적이라고 결국은 왕규가 죽음으로써 참 빚도 못 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고 또 고려 초기에 사가들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질 않았는지 아니면 거란에 침입돼 모두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고려사에는 광주원군이 누구다? 소광주원 부인의 아들이다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왕규의 손자고, 외손자고. 그러니까 왕료하고 왕소가 사실은 주인공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왕규와 박수리가 대리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리전이 되죠. 그만큼 이 시기에는 이런 호족 세력 이런 사람들이 왕권 못지않게 힘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왕권이 아직은 이때 확립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애당초 후삼국 시대의 지방호족이었던 분이나 또는 호족이었다가 왕권 편을 들어서 왕권의 부장이 돼가지고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거나 이때는 개국 공신들이 돼가지고 조정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일이 꽤 어렵게 되고요. 네. 이제 해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병사냐 시해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이 왕규가 이 해종을 없애고 또 다른 자기와 관련된 손자 이 사람을 왕으로 올렸는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네. 고려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해종을 시해하려고 하는데 고려사 전료에 나오는 걸 간단히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날 해종이 잠이 든 걸 보고 그 왕규가 자기 신복 부활을 시켜서 그 잠든 해종을 배치려고 했는데 해종이 잠귀가 밝았는지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잠이 깨와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종이 대단히 용력이 과인하고 장부다운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최지몽이가 천문을 보고 해종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주무시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그렇죠. 네. 했는데 왕규가 피한 줄은 모르고 그 해종이자는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선에 그 신복 부하가 해종이 주무시는 벽을 뚫고 들어와서 시해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최지몽이 이놈의 내 일을 망쳤다 하는 얘기가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식념이 서경에 있다가 이제 그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해종이의 연락을 받고 내가 이게 불안해서 못 있겠다. 와서 나를 좀 지켜달라. 그런 메시지를 받고 온 걸까요? 아니요. 해종과는 별 연관이 없고요. 그렇습니까? 고려사를 보면 해종의 이복 동생인 왕자요와 왕자소가 그러니까 이제 충주 유문 출신의 부인에서 태조의 부인에서 나온 그 형제들이 당속되는 왕식념을 불려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종은 이미 병이 골수에 들어서 며칠 못 가는 상황이고 그 당시 조정 형편은 왕규가 모든 정권을 틀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왕자소나 왕자요가 어거할 수가 없으니까 무력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식념이가 올라와서 왕규 일당을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치되는 의견인가요? 일치되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것도 대립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서경은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태조의 계획대로 위대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경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왕식념이나 박진령이나 또는 김행파같이 서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왕건의 명예에 의해서 충실히 북진 정책을 수행하던 인물이 되고요. 또 이제 호족연합정권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거기 독립된 세력이 서경에 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경을 바탕으로 심겨진 세력 즉 왕식념으로 대변되는 세력이 개경으로 올라와서 개경 세력을 누르고 정정을 추대한 걸로 왕자요를 추대한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개경의 호족들이나 개경에 있던 훈신숙장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정의 즉위는 몇몇의 군권자들에 의해서 추대한 것이 되고 그래서 초기에는 큰 지지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개경파들이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그걸 꺼려가지고 서경천도를 계획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보는 견해가 각각 다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결국 왕규하고 박수리하고 체지몽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결국 대리전 형식으로 하다가 결국 똑같이 참화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야사를 보면 박수리 같은 경우는 두꺼비도 먹고 개미도 잡아먹을 만큼 대단한 식성에다가 등치도 컸고 그럼요. 면천 출신으로 참 용사죠. 그래서 18세에 국내 위사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위사라는 얘기는 경호실 직원이거든요. 그럼 용역이 과인하고 또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김선생님 말씀대로 개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개미나 두꺼비도 고기라면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고려사에 쓰느냐 하면 그만큼 강한 어떤 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런 걸 먹을 만큼 포악하다고 할까 잔인한 것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태조 편을 들어가지고 태조의 구태타 후에는 참 군공을 많이 세워서 대광직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당시 대광이라는 게 최고직이거든요. 그걸로 볼 때 박수리는 혜종의 후견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박수리는 좀 우직했고 우직했고 왕규는 눈치를 좀 보고 교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교소리도 뛰어나고요. 제가 보기엔 광주 출신의 호적이기보다는 광주 출신의 문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리고 태조 말년에 태조의 유명을 받들여서 고갱 대신 3명이 뽑히는데 박수문이나 염상과 더불어서 태조의 명을 받아서 혜종이 그 당시 영윤으로 있을 때 보살피게 하는 또 그리고 나중에 태조가 죽었을 때 그 유지를 발표한 사람도 선덕전 앞에서 바로 왕규가 한 걸로 보면 문에 아주 능했던 사람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천공봉, 체지몽 이렇게 나오는데 사천공봉이라는 건 결국 직함이 되겠고요. 네. 직함이 되죠. 그 사천대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에 내쳐 있고 조선시대와 관상감으로 이제 바꾸는 관상감. 네. 천문을 보는 곳이죠. 주로 별자리를 통해서 네. 별자리를 통해서 앞일을 내다보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지몽이라고 하는 것도 꿈을 자세히 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화가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태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참 아주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젊은 체지몽을 불러다가 꿈 얘기를 했더니 아 사만을 통합해서 통일을 이룩할 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아주 밝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는 체지몽은 말궁둥이 옆에 반드시 싣고 다닐 정도로 주변에 같이 두었고 또 꿈을 잘 해독한다고 해가지고 너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꿈 몽자를 네. 꿈 몽자, 알짓자. 그것도 태조가 내린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사 역할을 책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천문도 잘 받겠지만 정보에 밝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이었기 때문에 그 해종대뿐만 아니라 정종 때도 또 그 다음 때인 광종 때까지도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어느 날 잘못되는 게 있는데 혹시 뒤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법사의 일루다가 미움을 받아서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나중에 경종 때 가서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또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고 81세까지 살면서 고려 초기의 모든 역사는 최지몽이 빼놓고는 털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최지몽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려사를 언급하셨는데 그 고려사, 고려실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편찬이 되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참 역사 찬술의 선진국가였습니다. 물론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뒤진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고구려 시대에 유기백권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그 뒤에 이제 신지보건으로 정리되고 또 신라나 백제에서도 국사나 서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삼국시대에 또 통일신라시대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식의 왕조실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부터 열심히 왕조실록을 꾸몄죠. 그런데 이제 왕조실록이라는 건 뭐냐면 역대 왕들의 업적을 그 다음 때에서 그걸 잘 기술해서 평가를 해서 공과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조가 죽고 나서는 혜정이 불과 2년 만에 승하하고 그렇죠. 정정은 4년 만에 승하하고 태조실록을 쓸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광종 때나 성종 때의 완성을 봤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현종주기 원년에 거란군이 침입해가지고 거란의 성종이 30만 대군 이끌고 와서 개경을 함락할 때 청년각과 보문각에 있었던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왕조실록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국초에. 그래서 태조부터 시작해서 목종 때까지 그러니까 칠대의 실록이 모두 불탔기 때문에 견종 4년에 다시 실록 편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태조실록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이제 목종실록까지 완성이 되는데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황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그걸 칠대실록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모두 36건으로 이루어졌고 칠대실록이 꾸려진 이래로 고려 망할 때까지 실록이 쭉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사를 찬진할 때에 다 자료로 썼죠. 그럼 결국 이런 실록이 만일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왕자의 난도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요. 어디 누가 가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겠습니다. 왜 조선 초기에까지 전래됐던 고려 왕조실록이 없어졌는지 참 의문이고요.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실록을 분산 배치한 5대사고니 4대사고니 하는 것만 알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심산유곡에다가 실록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지 임진왜란 때문에 잃은 것도 아닐 것이고 조선왕조의 창업의 한목적성을 찾기 위해서 실록을 혹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는 합니다만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오늘 마무리 얘기로 해종과 정종시대의 애척과 관련한 왕자의 난 반란시대를 마무리하는 뜻으로 이 단언을 한번 다시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자 잠시 쉬었다 가자 예 장군 민골은 변하였으나 개경 산천은 변치 않았더다 해종 2년 왕신념은 개경을 다시 찾고 있었다. 태조 왕건의 사촌동생이자 태자 왕유에게는 당숙이 되는 왕신념. 그는 태자 왕유의 시급한 부름을 받은 터였다.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중신들은 기탄 없이 의견을 밝혀보시오. 마마 왕규의 죄상은 이미 낱낱이 드러났사옵니다.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마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마마. 왕규는 자명의 저함이 마땅할 줄로 사료되옵니다. 마마 왕규의 죄상이야. 만천하에 알려진 대로 자명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선왕과의 인연도 중하옵니다. 건국에 공이 있고 인척 간의 관계가 있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왕규에 대한 형이 내려진다면 마땅히 박수리에게도 그리하셔야 하옵니다. 박수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마마의 죄가도 없이 군사를 동원하여 국법을 어긴 죄 역시 없다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란. 이렇게까지 왕규를 감싸는 세력이 있다니. 생각 같아서는 당장 목을 쳐버리거나 개경 밖으로 보냈다가 아무도 모르게 처단하면 좋으련만. 태자 왕규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 속내로는 왕규 하나만 제거한다면 알턴이 빠진 듯 홀가분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왕규파에 속하는 중신들은 박수리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마마.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당속. 자, 이제 그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마마의 결단으로 심히 오를 줄로 아뢰옵니다. 왕규의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중신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신이 있지 않사옵니까? 이번에도 서경에서 병사들을 대동했나이다. 오, 마마. 심려놓으시고. 박수리와 왕규, 양자에게 똑같이 벌을 내리소서. 박수리에게도 말이오? 예, 그런 다음에. 왕규는 유배를 보낸 뒤에 사약을 내리고, 박수리는 때를 보아서 슬그머니 사멸을 하면 된다는 게 왕신념의 논리다. 결국 태자 왕규는 박수리와 왕규를 강하도록 유배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왕규와 박수리의 입장은 천양지차였다. 박수리는 유유자적 대접을 받으며, 귀양 아닌 귀양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만, 왕규는... 박수리 이놈! 두고 봐라. 이놈 때문에 거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내 신세가 이리된 것이 아니더니, 내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러나 그건 왕규만의 생각이었을 뿐. 한편, 개경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다. 왕규의 지지 세력이 한 사람씩 제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수리 또한 기구한 운명을 강화도에서 마감하게 되는데... 걔 누구 있는가? 예, 대광어른. 바닷물이 좀 나갔는가? 예, 멀리 나갔사옵니다. 마음이 적잖이 답답하니, 내 바닷가로 나가 바람을 좀 쐴 것이네. 그리하시지요, 대광어른. 자네는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게. 예? 그래도... 아닐세. 나를 지켜보는 거라곤 자네들과 저 바닷바람뿐인데. 자네들이야 내겐 술친구가 됐고, 바닷바람이야 내 방친구가 되지 않았나. 날 잡겠다고 불어 바다를 건너온 칼잡이가 아니라면... 난 내일도 내일의 햇빛을 볼 수 있을걸세. 네, 알겠습니다요, 대광어른. 그러나 박수리는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대광어른. 걔 누군가? 목소리 듣자하니 귀에 익지 않은 자인... 어명이오. 누가... 보냈느냐. 어명이라 하지 않았소. 어명이라... 어명이라... 지옥으로 가거라. 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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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에서는 왕규나 박수레도 다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 박수레는 결국 정종의 어명으로 죽었을까요? 알 수 없죠. 고려사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김 선생님도 모르시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고려사 전류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고려사 전류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보기로 한번 해보죠. 고려사 전류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혜종 만련에 혜종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수리와 왕규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항상 그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수리가 무사 백여인으로 호유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혜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왜 무사를 백명을 호위하고 다니느냐. 자기의 신복인데. 그럼 어느 날 창끝을 혜종 쪽에 밀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란의 뜻을 품고 있지 않나 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귀양을 보냈다는 겁니다. 갑거지로. 그런데 왕규가 혜종과 박수리의 틈을 타가지고 어명을 빙자해가지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로 본다면 정종이 죽인 게 아니고 혜종이 오판하고 왕규가 중간에서 간득하게 죽인 것이 되는데 그렇게만 볼 수가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규가 자기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으로 후사를 잇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왕자 요하 왕자 소가 왕식념을 불러들여가지고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왕규 일당을 제거하는데 만약에 갑거지에 귀양가 있던 박수리가 돌아온다면 이거는 이리를 쫓아버리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폭이거든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죄를 왕규한테 뒤잡아 씌워서 혜종이 죽고 정종이 죽여는 그 무렵에 암살자를 보내든 어명을 빙자하든 다 죽어가는 그 혜종의 이름을 빌려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참 비명행사한 것이고 누가 죽였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그럼 결국 왕규가 먼저 죽었느냐 박수리가 먼저 죽었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누구의 술수에 의해서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순서는 박수리가 먼저 왕규의 계책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왕규도 왕식념한테 죽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죽은 게 되는데 그건 역사에 그렇게 쓰여졌을 뿐이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대리전 형식으로 이런 암투가 있었고 이들이 죽음으로 끝을 낸다면 이제 왕자의 난은 끝난 건가요? 뭐 끝났다고 봐야 하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불소식의 같은 역할을 할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체 부인도 많고 왕자 소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종의 쾌도 난 마식에 아주 광권정치가 나와야 이런 일체의 불신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렇게 왕자의 난 또 세력들 간의 암투 물론 태조라고 하는 시점이 이런 견고하기 위해서 많은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고 또 결혼 형태도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근친혼이 왕건의 근친혼 때문에 이런 왕자의 난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친혼 때문에 난 것은 아니고요. 근친혼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서 추진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 부인들이 배후에 아주 기라선 같은 세력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가들은 자기의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외손자인 왕자들을 이용했을 여지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2대, 3대 왕까지의 왕자의 난은 이 근친혼은 우리가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이 왕건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유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 자신이 외아들이고 사촌도 대광만세를 비롯해가지고 왕식년 이런 불과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체 고려를 창업한 왕시 세력들은 벌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시를 튼튼히 하려면 왕자 왕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친혼을 안 시키고 외부에서 며느리를 많이 얻어들인다든지 또는 딸들을 전부 외부로 준다면 왕씨의 혈통이 불어나질 않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으로는 그 전대 신라시대부터 근친혼이 일반적이어서 왕실에서는 삼촌 숙질 간에는 보통이고 이복 형제들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습이 고려 초기에 이어진 게 아니냐 고려사회 보면 이 근친혼 관계를 마땅치 않게 설명을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갔더라고요. 같은 성씨끼리 특히 동본끼리 결혼한 건 참 만대에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영명한 태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고 또 유습이었기 때문에 태조가 아마 이어나간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권력직책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는 허용될 수 있는 유습이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어지면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풍습도 바꿔져서 오늘날 잣대를 가지고 태조 시대의 역사를 쉽게 마름질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왕권의 어떤 시대에 한정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느 시대든 있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해놓고 너무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해놓고 후계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으면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후계자 선정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면 반드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해종도 어렵게 후계자가 돼서 직유를 했습니다만 그 충주 유문을 외갓집으로 한 왕자요와 왕자소가 너무 강력한 세력으로 있었고 또 그 배후에는 석영의 강력한 군대를 끌고 있었던 왕식념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해종 만렵에는 거의 해종이 통치를 못할 정도로 병이 깊어서 왕규의 손에 조정이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외손자인 광주원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크게 광범위한 왕자의 난 규정 속에 범위 속에 넣는다면 고려 숙종이 조카를 물리치고 임금에 오른 것도 그것도 일종의 왕자의 난으로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제1차의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방번방속죽인 것, 방과죽인 것 그런 두 차례의 왕자의 난 외에도 세조가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즉위호는 것 역시 그것도 일종의 왕자의 난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권력은 참 무상한 것이고 정치는 비정해서 세력 균형이 깨지거나 절대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도전 세력이 있고 결국은 왕자의 난으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2대, 3대 고려 초기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건시대사를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최기승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역사를 찾아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 해설 강의선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대담 출연 최규성 역사를 찾아서 제238편 왕건 그 후 왕자의 난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